신쿵 스크린 연구소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 타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기인지 이름하여 익스팀 골프! 짜잔! 박수! 아! 정말 저희가 식렬을 기울여서 새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룰이 있냐면요 소장님, 여섯 명 중에 세 명만 그럼 점수를 받는다 그렇죠! 1등, 30점, 2등, 20점, 11, 3등, 10점, 나머지는 0점 개인점! 소장님, 근데 바닥에 왜 이렇게 있어요?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잔디 자체가 그냥 필드에 온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체가 필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잔디에서 이거 안 돼요,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, 아시겠죠? 상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, 명호 씨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동타일 경우에는 시간이 짧은 출연자가 30점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오, 잘 쳤다 오, 샷! 아, 파츠리에서 바로 온두리 형 바로 플레이어 가시면 됩니다 바로, 바로 준비되는 대로 명호 씨 마음은 급한데 되게 멋있게 가지만 발은 빨라주시네요 상체는 늦은데 발은 빨라주시네요 아니, 그린 아니에요? 뭐야? 어디가 뭐야? 동일 거 바로 여기 밑에 있잖아 어디? 오, 밑에 봐봐요, 오빠 여기? 우와, 대박이다 오, 대박이다 오, 대박이다 오, 대박이다 오, 극에 명호 씨, 오늘 종이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올라오네요 자, 순서 들어갑니다 우리 남자 진우 씨부터 두 번째 남자는 남자끼리, 여자는 여자끼리 이거 재밌다 재밌죠? 어제 회장님께서 새벽 2시 반에 콜이 왔어요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개발했다고 자, 준비되는 데 바로 출발합니다 파츠리, 163m 4 시간은 그래도 프로그램 없는데? 20초가 지나면 1벌트가 추워지는 거죠 굿샷! 아이고 이거 좀 짧다 오 야 해저드야 다행이다 마음이 급해지고 이거 재밌네요 회장님 전화드려야겠다 너무 재밌는 게임 만드셨다고 짧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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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짧아 치는데 마음이 급해서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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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 볼 시간 너무 많네 지금 약간 명호 씨 지금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내리는 그렇죠 슬라이스 슬라이스 좋아 가자 아 잘했어요 지루 씨 네 익스트림 골프 처음이신데 어떠세요? 일단 초가 가니까 마음이 급해요 진짜 마음이 급 사실 20초면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어드레스는 문제가 아닌데 원래 이제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일단 먼저 하는 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 먼저 하셨는데 버디를 하셨거든요 이게 웬말이니까 지금 명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? 핑계 핑계 저희 연구원들이 모토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인원 가자 홀인원 벌써 시작했어? 홀인원 다행이다 짧네 왜 바람이 뭐야? 명호 씨 뭐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역시 명호 씨 명호 씨 콕콕 퍼지나요? 황수 콕콕 나왔죠? 나이스 이렇게 남자분 경기 끝났고요 최종 점수는 다 모든 출연자분들이 경기 끝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소정 씨 네 시간이 안 갑니까? 내려놓는 순간 시간 네 그래서 20초를 지난 것 같아요 오 샷 가끔한데요 이야 펴시는가요? 펴시는가요? 홀인원 어림없죠 빨리 주셔야 돼요 완전 당연한 훈련인데 홀인원 마음이 급해 소정아 늘면 1등이다 똑바로 진정해 소정아 진정해 소정아 들어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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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홀인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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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잘했다 파면 아 근데 파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파 하시는 분이 정원 씨 빨랐어요 엄청 나중에 또 시간을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제이 씨 준비해 주시고요 레츠 기릿 마음이 엄청 못해 마음이 좀 급해지나요? 응 진짜 아 심장이 막 뛰네 아 깔끔한데요 아 깔끔한데요 오 이거 오케이 될 것 같은데 이야 볼 시간 없어 볼 시간 없어 명훈 씨가 경기할 만한 아 몰래는 해치우겠다 역시 아 저희가 괜히 흘리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선도분들께서도 역시 아 버털 까놓고 그럼요 아 역시 우리 지영 씨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유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니까 야 보지 않고 바로 하네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장갑도 안 됐어? 바로 치면 아 버티 샨스지만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린이 지금 쉬운 그린이 아닌 거 같거든요 내리막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어김없이 세게 치는데 와 아 내리막 더 세? 야 아 다행이다 8호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봐주시고요